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진용을 갖춘 대통령실 불자회가 이진복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을 맡은 이진복 회장은 깊은 신심으로 불교계 현안 해결과 가교 역할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황민호 기자가 대통령실 불자회 이진복 회장을 만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시대를 개막한 대통령실 불자회, 청와대 불자회 청불회에서 이제는 대불회로 불리게 된 대통령실 불자회 첫 회장으로 지난 9월 2일 이진복 전무수석 비서관이 취임했습니다. 삼성 국회의원 출신의 중량감 있는 이 회장이 이끌어가는 대불회는 어느덧 100일이 흘렀고 회원을 확충하고 원래 법회를 정례화하면서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전국에서 불교세가 가장 강한 부산이 고향인 이 수석의 불교와의 인연은 모친이 부산 마하사와 영주암을 다니면서 비롯됐습니다. 특별한 목적 등을 가질 필요도 없이 어머니 때문에 불교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추악합니다. 불자회장으로서 보낸 100일의 소외를 밝히면서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이웃 종교보다 불교에 더 많은 애창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수석실 종교담당 참모들이 전국 교고분사와 주요 사찰을 방문해 대통령 취임 후 감사의 인사를 전한 점을 불교계를 향한 윤 대통령의 짐심어린 마음으로 해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성이죠. 모든 일이 대충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국의 주요 사찰을 대통령이 직접 비서관을 보내서 인사를 하고 또 어려움이 없는지 챙겨보는 것 또한 정말 대단한 정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 대통령실 불자회는 서울 학도암 주지 묘장 스님과 경기 남양주 성관사 주지 성기인 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해 청사 인근 국방부 원강사에서 본격적인 정기법회를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스님들의 감로 법문을 접하며 국정에 임하는 마음을 다잡고 불자들 간 교류를 통해 불교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도 머리를 맞댄다고 말합니다. 현재 불교계는 해묵은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과 전통 사찰을 옥죄고 있는 규제 법령을 개선하여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정책적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입니다. 이진복 회장 체제의 대통령실 불자회가 각자 업무의 어려움을 신행으로 극복함과 아울러 불교계와의 가교 역할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